자 시작해보죠 뭐 질질 끓고 있겠습니까 분항감용 어서오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키친 사람들은 쓰러져있고 카메라는 가운데 왜 있는거야 시작부터 뭔가 잡혔나봐요 이건 아직 개발 버전이니까 나오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죠 얼핏 보기엔 캐콘 마크 떴구요 게임소리를 한껏 떠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타깝게 한글은 없어요 버튼을 눌러야 되나 본데? 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작방법이 한글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글화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던데 일단 집에서 나가러 가는건데 L1, L2 조작방법이 한글이 어디서 나온다는거지 도대체 L1, L2 조작방법이 한글이 어디서 나온다는거지 일단 일단 제 나름대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새로운 그래픽 엔진을 사용했대요 1인칭이랍니다 이거 따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제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나름대로 좀 번역을 해서 자막을 입힐 생각이긴 한데 근데 아시잖아요 이왕간 짧은거 못쓰자고 지금 제 핸드폰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달려라 토끼님 어서오세요 너무 느려요 소리 중돈 되겠네 슈퍼팟 무종님 어서오세요 네 사운드 테스트는 끝났구요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얼핏 봤을때 제가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문이 열릴 생각은 하지 않는거 같아요 거미줄인가? 일단 디비전처럼 L3 버튼이 달리기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보면서 라이트같은걸 들고있는건가 그러면 지금? 앞쪽만 딱 이렇게 보이는게 소란 마크가 뜨는군요 더미핑거 이거 가짜 손가락이라는거 같은데 세모버튼이 일단은 그거래요 체크 인벤토리 아... 아이템 한번 삼겨봅시다 끝에가 조금 톱니어 모양이네 정보를 보니까 더미 손에 부품인 것 같다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집 자체가 굉장히 낡은데 뭔가 밀수는 있나봐요 밑에 막 아이템이 있는거 아니겠지? 아까 TV도 그렇고 전기가 들어오긴 하나본데 게임 자체가 어두운건 좋았는데 진짜 제 얼굴만 둥둥 떠다니네 공포게임 하는거 같잖아요 실제로 지금 불을 다 끄고 하고 있습니다 밖은 밝은가 본데 지금 야 이거 청소 좀 하고 살지 자 체선님 어서오세요 찾아서 반갑습니다 까마귀 같은데? 잠 닫아보고요 먹다 버린거야 먹을걸 버린거야 물이 나올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지금 쟤가 움직이면서 저런게 나오는거 같아요 야 이젠 막 벌레 저런 것들도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네요 지금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굴 조정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묶여있던거 풀려난거 그대로라서 아직까지는 알 방법이 없네요 잠겨있다네 차근차근 차근차근 야 이거 무슨 야 냄새 장난아니겠다 자 일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한거라 되게 많이 타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키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키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PC로도 나온다면 유저 패치는 나오겠죠 그렇죠 예 끊어봅시다 아까 처음 시작한 지점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죠? 비디오란다 TV가 있었죠? 이건 사진대는 무슨 의미일까? 개인적으로 1인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 작품은 진짜 고민되네요 이따까지 바이오드를 열심히 했던 지 어려우긴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자 4호탄님 어서 오세요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죠 아까 나올 때 저쪽에 하나 있었단 말이죠 퓨즈가 없다라고 하네요 1층 2층 3층? 잼이 3층까지 있어? 자 한번 넣어보죠 요즘 이런거 쓰지도 않잖아 어디가 지금 전력이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겠지? 흥 흥 흥 흥 흥 이 사람은 누구지? 얘도는 누구지? 에이! 저는 프로페셔널과 함께하는 것이예요. 말하자마자. 이 시간에 이 소리가 정확하다면 암마리로우가 안좋아해. 2년 전이었어. ADR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쪽으로? 다시? 그냥 우리 변화를 해야 할게 새로운 계획 일단은 바로 그쪽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인트로 항상 이렇게 하죠 그냥 이 집안을 조사하러 온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집안을 조사하러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밤에 또 다른 비교적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해? 긴급해 일부러 필터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건가? 안되면 뭐 여긴 아까, 시체들이 막 있던 곳 아니야? 여기서 장롱 끄는 거 찾았잖아요 문이 바뀐 거 맞는 것 같아 제가 부숴버려서 문을 바꾼 건가? 아까 문은 빨간색이었는데 발색? 그, 지금도 이렇게 묶여있네요 클랜티, 이 사진을 찍어 주세요 잘 찍어 주세요 그래서, 힐빌리 쟈와 가족이 빠진 것 같다 원래 이 집의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의 아들, 루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나쁜 곳이야 아, ㅅㅂ!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었잖아 아, ㅅㅂ 이제 안 열리는군요 이거 뭘 만들어뒀던걸까? 통로 하나가 지금 사라졌나봐요 그냥 그대로고 일부러 필터를 넣어놓은거 같은데 지금 아까 있었던 더미손가락은 여기에 지금은 없네요 여기도 뭐 딱히 지금 불이 아예 안들어오는데? 다른건 없는거 같고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죠 거북마 시장님 어서오세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나도 들었어 안에서 무슨일을 보여준거야 아까 그 동료가 저기로 간거 같지 않은데? 안드레 어디있어? 안드레 어디있어? 응 표준이 여전히 없고 스테어 뭐하냐? 어? 저기 무슨 손잡이가 있네요 먼저 가 난 이게 그래픽이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가물 못찾겠다 그래픽 엔지까지 싹 새로 만들었다던데 네 뭐? 왜? 저보고 먼저 가라는데요 자 디제이 저전히 어서오세요 한번 가봅시다 쟤 위에 날 쳐다보고 있어 야 아직 인자 데려갔다 뭘 봤냐고 물어보니 일단 아까 쟤가 안드레 아니야? 왼쪽에 통로? 통로도 있네? 응? 야 쟤가 토마토를 먹은건 아닐거고 뭐가 하나도 다가 없네 분위기를 보니 예 예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아까 저기 숨겨져있는 길을 찾으라는거 같아요 아까 이걸 땡기었던거 같죠? 아까 땡기는 모션은 없었잖아 그니까 이것저것 좀 신경을 쓴거 같긴해요 열쇠가 있어요 지금 무슨 공격이나 이런건 없단 말이죠 여긴 못 내려가보나? 사다리가 끼기 전까지 못까나봐요 사다리가 끼기 전까지 못까나봐요 어? 뭐가 방금 지나간거 같은데 소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가 본데? 이 집으로 된 인형들은 뭐야? 이 집으로 된 인형들은 뭐야? 뭔가 난리가 났어 지금 일어난게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거 밖에 안가고 불쌍한게 난리가 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스몰키는 대체 어딨는거야 일단 VR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 조님 완전 VR하고 연동이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1인칭으로 만든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소보라님 어서오세요 봐봐 아까 문색깔이 좀 다른거 같지않아요? 제가 봤을때 그랬는데 자 PC로보시면 우측하다 보바 우측 상단 추천 절차다 한번씩 부탁드려요 오늘 처음보는 분도 많으시네요 찾아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열쇠를 얻었으니까 여기서 열쇠를 넣죠 자 열야되나? 그냥 보내주진 않을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그냥 보내주진 않을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건 영상일까요? 이건 영상일까요? 얘들 처음에 들어갔던 개들 같은데 아까 영상일까요? 아까 그 아저씨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뒤에가 뒤에가 그 아저씨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저걸 이번 작품에 좀비라고 할까요? 좀비라고 치기에는 아까는 좀 민첩했는데 역시 4나 5때처럼 티바이러스 개종이 아니라 식물쪽으로 해서 나오는 개들이라고 봐야되나? 뭐야 설마 이게 끝이야? 야 일본 PSA까지 가입을 했다고 플루스까지 자 아까 저희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여기 원래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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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가 있다는걸 아까 알게 됐죠 근데 그게 사실상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자 미스터 캐네디님 어서오세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통하기 전에 가면요 재밌는게 이거죠 아까는 없던게 있죠 아까는 아까는 분명히 퓨즈가 없었어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전에 여기 들어오면 퓨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때 생기는 열쇠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게 뭐냐면 게임 자체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든 그 시간차가 있거든요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그때 그 숨을 열어야지만 그때 갈 수 있고 숨을 안열면 그때 못가는 이런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가 제가 당연히 예 밀쿠퍼짐 어서오세요 스킵이 됩니다 예 스톱 비디오를 누르면 예 스킵이 돼요 사실상 스킵 기능일것 같은데 근데 웃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나와요 열쇠가 없죠? 자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열어볼게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행동을 해야 스킵 없이 봐야 아까 그전에 열쇠가 생겨요 퓨즈 근데 소리가 안나는건 아닌거 같애 손가락은 정체가 뭘까 그러면 절대 빠르게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 거기 사다리가 사라져가지고요 예 더미인데요 지금 블루모님 이게 왜그러냐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궁금해하는게 이걸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버리지는 못해요 이걸 돌리면요 아무리 봐도 열쇠같단 말이죠 이게 열쇠같아요 제 눈엔 이게 열쇠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전화가 안오는데 뭐 소리 많나 지금 또 어디서 뭐가 잘 달라진거야 아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야 전화가 오는구나 저도 바같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바이와젓하고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게임에서 바이와젓하고 연관성을 찾은건 딱 한개입니다 우선 모양 우선 마크 이거 왜 해놨는데 왜 이게 바이와젓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거요? 알겠습니다 나 일하다 진짜 화병나지 진짜 아니요 문 등지고 나가면 안죽어요 그래요? 지금 그것까지 찾았어요 불미님 지금 그것까지 찾았어요 불미님 나 도끼 안들고왔는데 나 도끼 안들고왔어 도끼를 안들고왔어 뭐 뭐라고 그래요? 내용이 달라졌다고요? 나 문어 끌어갈거야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단빈